대북 선교단체가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성경책을 날려 보내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계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4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성경을 보내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는 그동안 연천에서 여러 차례 풍선을 띄웠는데 경찰이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라며 순교자의 소리는 다른 활동 단체들과 달리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성경을 풍선에 담아보낸다고 말했습니다.